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100%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시도와의 균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도장정 간의 합의된 사항을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어서 많은 반발과 또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도가 전체 지역 주민들에게 100%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예산했던 것보다 2천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서 2천억 원이 펑크가 난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졸속으로 전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던지 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2천억 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래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야당과 민주당 내에 반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가 치적을 쌓기 위해서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계산도 해보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조건 돈을 준다고 하다가 이렇게 실제로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천억 원이나 빚어라. 지금 잡아놓은 예산에서 2천억 원인가 빈다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위 하위소득 88%입니다. 하위소득 88%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수는 약 248만 명이 됩니다. 248만 명인데 여기에 경기도는 이거보다 약 82만 명이 적은 166만 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166만 명. 그러니까 166만 명을 지금 있는 인구보다 더 계산하면 88% 외에 12%를 다 커버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82만 명이 더 많은 248만 명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니까 경기도의 18% 그러니까 248만 명은 도내 전체 인구 기준으로 18%가 된다고 하는데 전국 기준으로 상위 12%에 해당되는 경기도민이 경기도에는 전체 18%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기준으로 경기도에 잘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가 아니라 규모는 18%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경기도 예상보다 166만 명보다 82만 명이 더 많은 수치인데 여기서 원래 3차 재난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한 인원이 166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발표하면서 대상자 수를 제외되는 사람. 제외되는 사람을 166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경기도는 이들에게 각각 25만 원씩 모두 4,190억 원을 다시 다 주고 그래서 다 주면 100% 되니까 그래서 예산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37조 5,025억 원을 지난 20일 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주려면 부족분 82만 명에게도 82만 명에게도 25만 원씩의 지원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2천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경기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제출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 정부의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통보되지 않아서 먼저 경기도 전체 인구의 12%인 166만 명을 대상으로 추정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부 기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3차 추경안을 20일까지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대상자 수가 인구의 12%를 넘는 지자체도 있겠지만 그러나 도농복합도시인 경기도는 특성상 12%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도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해서 인구 기준으로 삼았는데 추가 규모가 그렇게 클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잡아놓은 88% 나머지 12%만 주문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12%가 넘은 소득규모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도 더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 100% 다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원래 어림수로 잡았던 그 수치보다도 더 많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기 위해서는 지금 돈이 2천억 원이 부족하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19일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20날 경기도의회의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내 대도시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경기도에 소득 상위자가 많이 몰려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었는데 경기도가 이런 것을 대비하지 않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주겠다 했는데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소득 상위자가 88% 나머지 12%인데 12%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지금 그만큼 2천억 원이 펑크가 난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경기도가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했다 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국민의힘 의원인 김규창 의원은 만약을 위한 재난사항을 위해 써야 할 재난관리금 또는 재해구호기금 등을 이재명 지사가 선심성 정책이 하나인 재난기본소득에 투입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데다가 돈을 줄 대상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야말로 졸속초진이라고 아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무조건 퍼줘라. 전부 다 내를 찍어줄 사람도 아니까? 표를 돈을 퍼주면 다 찍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규정상 88% 주겠다고 정부 당국이 정했으면 적어도 그 정도를 맞춰줘야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텐데 100% 다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을 짜고 보니까 잡아놓은 예산보다 모자라더라. 20억 원이 펑큰하더라. 그건 펑큰하는 것은 이재명 집을 팔든지 이재명 논을 팔든지 해서 줘야지. 왜 또다시 추경 예산을 가지고 말하자면 경기도가 또 빚을 지어가지고 돈을 줘야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야권도 반 이재명계에 의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도의회 정의당 의원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도 않고 경기도의 예산을 소득 12% 상위 12%에 지급하겠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다. 이재명 지사가 의회를 무시하면서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고 아주 질타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에서도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반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도의원은 이 지사가 소득 88%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의회 일부의 의견을 전부인 것처럼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 일부의 의견을 마치 의회 전체의 의견인처럼 속여서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도의원도 자신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 먼저 편성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도민 재난지원금 발표 전에 대상자 수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민들에게 다 준다 하는 홍보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금 27일 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철 의회 대표의원이 의원들과 상의 없이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또다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이만큼 예산도 마련해 놓지 않고 준비도 해 놓지 않고 철저하게 얼마 될 것인가를 계산해 놓지 않고 그저 선거가 있으니까 나는 우리 경기도는 전 주민에게 100% 다 지급합니다. 25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따져보니까 돈이 2천억원이나 펑크라더라. 2천억원이 어디 아 이름인가.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돈을 본인 돈으로 내놓던지 사과하던지 다시 수정하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또 막 밀어붙인다고 이재명 잘한다.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유권자들이라면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 기준이 아닌가. 밀어붙이는 게 왜 잘하는 겁니까?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적절하게 또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배분해야 되는 것이 도지사의 권한이기도 하고 또 그게 잘해야 되는 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제한된 리소스를 잘 배분하는 게 그게 정치를 잘하는 것인데 이렇게 마구 퍼주는 것. 그걸 잘한다고 하는 것. 이것부터가 아주 잘못된 정치고 그거 아예 길들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도 길들어져 있고 지금 유권자들도 길들어져 있어서 이제 그거 안 주면은 또다시 서운해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생기니까 이게 더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표필리즘.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